나는 솔로 14기 경수는 야구선수 민경수로 연봉, 방출 이후 최종선택스포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민경수 나이 1981년생 42살 경성대 졸업 이후 LG 트윈스에 입단하였지만 군제대 이후 빠른 복귀를 위해 운동을 하던 중 안타깝게도 의욕이 앞선 나머지 어깨 부상을 당했고 결국 LG에서 방출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민경수는 SK와이번스 소속으로 합류했으며 은퇴 이후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했었고 현재 직업은 야구선수 트레이닝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14기 경수 야구선수 연봉이 공개되었으며 이와 함께 최종선택스포가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나는 솔로 14기 경수 지인이라고 지칭하는 누리꾼은 경수 최종선택스포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사람, 멋있는 남자입니다. 라고 알리고 나섰는데요. 경수는 자칭 영숙진 팬이라고 밝혔지만 줄곧 영자에게 시선이 머무는 모습을 보였기에 나는 솔로 14기 경수 영자가 최종 커플로 탄생하게 될지 관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